안녕하십니까 이리이리 이리팀입니다 오늘도 밤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과연 여기는 어떤 어종이 있을지 밤낚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잠이 들어왔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야 잔이? 잠깐만 꽤 큰데? 와 크다 크다 들어갔어요? 봐봐 봐봐 이야 꽤 크다 크다 한마리 한마리 오오오 자 물어보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 뭐 들어갔어? 야 이거 봐요 새끼무코기들이 엄청 막을 막을하게 들어갔네 자 자 들어가봐요 어 어 어 이거 뭐야 어 옆으로 도망가? 어 어 어 좁은데? 꼭지도 숨을걸 자 또 보겠습니다 야 야 실황이 있지 말이야 꺽지 친구가 이리로 도망갔어요 자 아들이 휘져볼께요 휘져봐요 네 어 어디 아 퉁가리네 퉁가리가 있네 이야 퉁가리에요 퉁가리 대박이다 감이 숨어있었나봐요 우와 색이 예쁘죠 우와 퉁가리 여기에 꺽지 도망갔나봐 꺽지 잡다가 엉뚱한 퉁가리가 자렸네 갑니다 꼭지 여기 퉁가리 뭐야 망고 들어갔어요 응 뭐야 뭐가 잡혔어 돌고기 돌고기 야 꺽지 잡으려다 퉁가리 잡히고 돌고기 잡히고 야 뭐야 잠깐만 뭐야 꺽지야? 꺽지네 어디 여기 보여요? 안에 어 거기 새끼 꺽지 자 꺽지 친구 들어가세요 어 잡혔네요 꺽지 친구 잡혔다 잡혔다 야 꺽지 꺽지가 귀여운 꺽지 귀여운 꺽지 자 꺽지에요 밤이라서 꺽지가 안 움직이나 보네요 뭐야 여기 피라미가 자 오 간다 간다 아 얘네들이 움직이질 못하네 밤이어서 그런가 밤이라서 독대가 안 보이나봐요 그러니까 오오오오오 그냥 걸어내려와도 잡히네 하하하하 이거 봐요 피라미 피라미 우와 하하하하 에 More Cramp 뭐 잡혔 wordt다요 오오오오오.. 우와 이야 이게 사이즈가 야 우와 대박이야 한번 잡아주세요 아빠 손 한번 대보세요 와 사이즈 보이세요 여러분들?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대박 와 피라미 엄청 많아 새끼꼭지도 저기 숨어있어 아빠 여기 가세요 여기 뚝지 친구도 있다 자 뚝지 친구 뚝지 친구 한번 볼 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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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여러분들 뚝지 친구야 움직이다 움직이다 뚝지에요 뚝지 자 갈게요 물고기들이 몰려있는거 같은데 자 갑니다 이제 봅시다 이야 그런것도 엄청 잡혔네 우와 이야 우와 자 물고기 친구들 잡았는데 엄청 잡았네요 여기 보면 엄청 큰 꺾지도 있구요 색깔 이쁜 퉁가래 그리고 피라미 갈견이 이런 종류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 보면 돌고기도 있네요 어 퉁가래한테 쏘였나봐요 큰일이다 빨리 놔줘야겠다 지금 퉁가래한테 쏘이고 있는거 같아요 이야 퉁가래한테 쏘였나봐요 아빠 간다 간다 어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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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가래한테 쏘이면 이렇게 정신을 못차려요 애들이 저거도 저러다가 살아납니다 퉁가래한테 쏘여서 그래 그냥 한꺼번에 붙죠 자 조심히 가요 오 엄청 잘간다 퉁가래한테 쏘여가지고 애들이 정신을 못차려요 조심히 가 퉁가래 퉁가래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